루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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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뭡니까? 도대체 오늘 뭐하시는 겁니까? 집에 놀 때 우리 새끼들 칼국수 해 주려고 칼국수? 칼국수 우와 칼국수를 어떻게 집에서 만드십니까? 칼국수는 나 저 가서 칼국수가 먹네요 칼국수 장사하셨습니까? 옛날에 감도에서 많이 먹었으니까 우와 솜씨 오늘 맛있는 솜씨를 보여주십니까? 네 집에는 자랑해 주시고 엄마가 이제 칼국수를 먹으세요 아 사람 딸년이 셋이나 이러고 있는데 이래 이래 다 배만 볼뜩 내놓고 앉아있고 저희는 입에 죽게 됐어요 입만 준비됐답니다 아 자도 못 써요 입만 준비되어 있답니다 딸들이 자도 못 쓰고 아 당연히 사먹자 당연히 사먹자 이게 뭡니까? 발톱이 너무 이쁜거 아닙니까? 멀리 있는 딸들은 못 먹여서 미안해 멀리 있는 딸들은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면 안됩니다 그래서 못 먹여서 미안해 그래서 못 먹여서 미안해 저는 잘 먹으러 가는 줄에 안 된다는 걸 뭐 진심으로 뭔가 대국민의 분노를 사게 만드는 대국민의 분노를 사게 만드는 기별의 분노를 사게 만드는 것 같아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이거 종이 잡아!! 수빈이 흔들리는데? 일하란 말이야 매우 도마가 부족한 거 아니야? 응? 응 도마가 좀 작은 거 같아 우리 애가 앉을까? 쌍두마차가 눌렀어 드디어 점점 늘어난다 얇아지면서 신기 빵끼 필기 진짜 커야겠다 도마가 전 6인 줄 알고 이게? 도마가 안 먹는 걸까? 구빗이 진짜 커야겠다 구빗이 구빗이 읍 어색 vertical 지고 이잉 이렇게 場에서 alloc 2 자 같이 일하시는 분들 차로 이거 일하시니까요 이거 다 붙어 엄마가 항상 여긴 안 붙어 응? 엄마가 여기도 안 붙어 너무 고급 스킬이야 진짜 안 붙어 점점 커지네 나의 목숨 수제 소금 오이 도착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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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 먹어야지 찹쌀떡 곱게 튀김 깻잎 찹쌀떡 도구 모짜렐라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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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면은 몇인분이야 도대체 자 이제 칼국수 면으로 둔갑하는 시간 변신 면으로 변신하는 시간 면으로 변신 면으로 변신 면으로 변신 마지막 정신이 tú 워치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와요 아멘